깊은 산속에서 시시때때로 들려온다는 수상한 소리. 짐승인지 사람인지 무언가 울부짖는 소리 같다는데. 인가 하나 없는 깊은 산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소리의 정체를 찾아서 한참 동안 산길을 오르던 그때. 여기 집이 있는데요. 외딴 집 한 채를 배견했는데요. 또다시 들려오는 울음소리. 혹시 저기 고양이 엄청 많아요. 어디? 울음소리의 정체는 바로 고양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고양이들. 그러더니 약속이나 한 듯 한 곳으로 모여드는데요. 마치 음악소리로 고양이 떼를 불러 모으듯 대금을 연주하고 있는 수상한 남자.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이고 먼 길 오셨네. 지금 뭐하고 계셨나요? 손님들 대접하고 있죠. 네? 고양이가 손님이라는 말씀인가요?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대금 연주로 고양이 떼를 불러 모으는 남자. 그의 비밀을 만나봅니다. 또다르 물음소리. 또다르 물음소